Q. 오이이의 Q. 오이의 Q. 오이의 우유 왔어? 어때? 경치 이쁘지? 저기는 공사고 있긴 한데 저기는 신경 쓰지 마 이쪽만 봐 풍경 이쁘지 그리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아휴... 추워 죽겠네. 놔봐. 꼭 이거 너한테 해주고 싶었어. 짠! 너 올 때까지 내가 만들었어. 이거 타볼래? 자, 여기 앉아봐. 나 밀어줄게. 오우우우우우우! 오우우우! 아이고! 오이고 아이고! 날아갔다, 날아갔다! 이렇게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슝 이거는 이번ents는 어딨다. 어때? 재밌어? 재밌지. 근데 군에서 타니깐 머리가 너무 망가지는 아니야. 이리로 와봐. 그대 말고 같이 풍경 구경하자. 좋지. 벌써 가을이야. 우리가 만난 지 2011년이니까 더 오는 지났는데. 진짜 빨리네.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? 우리가 만나면서. 너무 행복하다. 다른 데 가볼까? 배고프지? 밥 먹으러 갈까?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가볼까? 좋네. 벌써 컷!